네 과장님. 네 이쪽 생산라인은 해결했습니다. 근데 이쪽 지역이 저희 공장뿐만 아니라 다 그렇게 됐더라구요. 과장님 그렇게 되면 좀. 제가 못 보고 그만 죄송합니다.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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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랑. 나의 심장에 사랑. 숨 쉰다는 걸 가르쳐 주는 사랑. 고창 가슴으로 힘껏 달려가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네가 있다는 걸. 하루만으로 내 하루는 눈부셔 너를 사랑해. 가슴이 뛰도록 매일 감사해.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. 내가 살아갈 이유. 너였던 거야. 너였던 거야. 너를 위해 난 존재해. 내 사랑해. 너였던 거야. 너희랑 네가 있다는 건 하나만으로 이 세상은 살만해 너를 사랑해 가슴이 뛰고 매일 감사해 눈물이 나도록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너였던 거야 너를 위해 난 존재해 너를 향한 나의 고마움 사랑하며 전부 갚아갈게 나 곁에 있던 모든 날 단 한 점도 후회 없게 저 내일 서울로 가야 돼요 저랑 같이 가요 사랑해 사랑해 소중한 내 사랑 사랑 끝까지 함께 하나처럼 네가 곁에 있는 게 네가 내 사람인 게 사랑인 게 누구 감사해 그게 너라서 하루만큼 매일 더 네 맘보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 가슴이 깊이도록 사랑해 아.... 아멘 아멘